네 오늘은 제가 이 버즐라이트 이어대에 네, 혹둥고래를 할건데요 과연 어떤 느낌이 될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혹둥고래 찌누룸이가 세상에서 제일 찌누룸이지 이제야 살았을 슈퍼팔지 한 번씩 돌아서 다시 역시나 천재야 난 우천벼 난 엄청나게 천재요 난 엄청나게 센 찌누룸이 치기 파워 혹둥고래다 앞에 소량이네 난 버즐라이트 이어대 스테이지 엘스 펜터리가 던졌어 로봇주제 어디서 가 까불고 있어 로봇주제 어디서 까불고 있어 그 말은 로봇을 피하는 말이다 가만히 있어 너희들도 가만히 있어 거빵 고마움을 구하러